이 혼란의 중심에 여섯 팀이 서 있고 모든 팀들이 하나의 링 안에 들어서서 싸우고 또 싸웁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질 때까지 G2를 이겼기 때문에 모든 팀들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약간 자신감도 얻게 되고 I mean it's been a long time since we actually have lost rights But I think this will actually make us a lot stronger 저희가 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상대들한테 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한 번씩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잘 살려봐서 복수를 하고 지금은 저의 자신감을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When it comes to T1, we take the game, it's very, very serious G2, 그 다음에 만나면 복수하겠습니다 T1이랑 RNG를 이기려면 저희가 더 똑똑하게 또 더 창의적인 플레이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차이가 진짜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하점을 찍어보고 싶어요 그 차이가 정말 행복해 지금 2-3점 sau 2-2점을 하고 나서 제가 더 딴고 올라가고 있ço 2-3점 sau 1-2점 후에 그래도 계속 예상된다 그래도 우리의 득으로 지켜내 Join us A1-1 강좌에 군림하고 있는 스프링의 제왕 다가오는 럼블의 카오스 안에서 그들의 꿈들이 충돌합니다.